오늘 어디야 그래서 여기가 구경하고 설악산 그 입구까지 가서라도 거기 좀 약간 보고 설악산가? 설악산 잠깐 가자 그리고 숙초가서 영랑옥길 걷고 거기다 숙초에서 점심 먹고 어 그러고 어디를 가야 되나? 뭐야 안년사 오늘 어제나 오늘 다 안년사만 믿고 왔어요 지금 엄청 좋아 여기 낙산사 낙산사가 절벽 위에 비어진 데잖아 저기에서 바다가 보여 진짜야? 어 되게 신기해요 여기 너무 이쁜 이쁜 절이에요 여기가 주차전이라는데 너하고 태식이하고 엄마가 인등 달았거든 거기 가보자 그래 그래 아빠 이런 건 꼭 저기 뜨겁대 아 시원한 커피야? 아빠 아이스 커피 먹어 근데 이거 약간 그거야 맥심인가? 주차로부터 와서 여기도 맞지? 응 근데 시원하네 50년 전에 다 팠어 맞아 불났어 불이 타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 여기가 다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불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나봐 진짜다 서나무 봐 2005년대 여기 써있네 아니 근데 바라지점이 여긴데 여기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그 후로 이렇게 나무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경이 엄청 잘 됐다 그러니까 어 예량이 지금 다 예량아 바다 봤어? 쭉 쇼었으면 좋겠어 쇼어 사진 좀 와줄게 여기 아빠 왔어요 들어갑니다 차 안에 놓고 갈까? 눈물차 놔둬가실거죠? 네 아 네네네 아빠가 안아준대 아빠 안아준대 우리 갔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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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좀 22개월이요 내려와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우와 이거 줄게요 아빠 손잡고 가요 알았죠? 바로 갔다 오세요 우리 편하다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한테 아빠가 세우는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가 여기 한 4,5년 전에 왔었던거 같은데 왜 왔어? 농협동원에 아빠 또 왔대 여기 4,5년 전에 진짜 아빠는 방만 곳곳 안 나 있는 데가 없어 내가 손 씻어 에이 여기다가? 손 찢는 말이요 갑시다 물이네 마음을 씻는 물 씻어 그럼 다 마음 씻고 가 자 마음 반성하고 가자 우리 간성하고 가자 우리 아 잠시 특히 나한테 물 씻고 이거 물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했어 아니야 자 오케이 시원해요 아 이거 먹는 물이래 약수 약수예요? 응 이게 또 물 먹어요? 먹는다네요 여기 다 먹는데 우리는 아니 아래 떨어진 물 먹으니까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바다 보여 어 진짜야? 우와 저쪽에서 바다 보인대 별로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니네 머리 조심하세요 우와 이쁘다 여기도 진짜 어머 풍경 흘려서 내가 항상 번드렸어 우와 여기 봐 진짜 이쁘다 야 노완아 여기 안 했는데 거기 사진 같은 거 못 찍겠나 뭐 찍겠지 예 아 아 아 아 아 볼 수 있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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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하세요 유재창씨가 매년 저랑 제 동생 등을 거시는데 여기다가 거신대요 우와 여기서도 엄청 크다 번호가 있어? 아니 다 없앤 없앤어 없앤어 어머니가 매해 여기다가 등 걸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름을 얘기하면 찾을지는 있나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여기 있구나 네 네 유기영인 디글 없는데 없으면은 사무실로 전화하셔야 돼요 1630번 1631번이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어디 번역 어디 써있어 아 아 이런 등이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요 1630 이거는 인등 저거는 연등 연꽃등 아 저거는 연꽃등이고 숙임이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해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매년 걸어주세요 매년 여기다가 엄청 오래됐지 행동지 오래됐지 그러면 의미 있는 데다 우리 절하자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다른 거 그게 배우고 왔나 나 못해 감사합니다 네 혜연 가자 혜연이가 그거 그늘 밟는다 시원하지 혜연이가 거기 밟으니까 혜연이가 거기 밟으니까 똑똑하다 똑똑하고 아이고 시원해 알지 시원하지 거기 가니까 혜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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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얼굴 피나 얼굴 매쉬하다고 그건속이 그건속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놀래서 알아서 그래도 받아 먹네 천천히 마셔 어 더 달래 더 놀래서 천천히 마셔 괜찮아 시원해? 별로 안 시원하네 이거를 시원하게 하면 금방 쑥 들어가던데 괜찮 흘러나게 하면 들어가던데 그냥 그거 네 천레임 관인상의 곳은 이곳은 관인상의 가장 높은 곳 관인상과 칸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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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그럼 우리 다음은 어디 간다고 선악산? 우와 지금 낮잠 잤으면 좋겠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엄마 친구가 소개시켰는데 완전 맛집이래요 여기가 아까 엄마 단자손님이 왔네 뻥쳤어 여기 봐요 30분 기다려야 돼요 여기 여기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중간에 드릴 수가 없어 지금 여기 맛있게 생기긴 했는데 좀 기다릴게요 기다리자 이왕 왔는데 일단은 좀 쉽시다 어 피곤해 예랑이 지금 터졌어 졸려가지고 예랑이는 지금 터졌어요 낮잠을 못 자가지고 순두부 이게 초당 순두부야? 초당이 지명이래요 그래서 이 순두부랑 밥은 다 이렇게 나오네 이거 이거 뭐야 그냥 얼큰이 순두부 이거 아빠로 이거 맛있어? 응? 뭐야 이거는 비빔밥이랑 아 이건가? 그냥 황태구이 한 세트로 나오는 건가? 뭐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자잠도 왔어요 우와 예랑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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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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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도 조금 더 훈향 응 응 진짜 맛있어 응 응 맛있어 뭘 끓는 게 맛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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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일 먹고 싶었어 음 넌 도브탕이 유명한데 이게 예량이 되는 이거 블라다 블라다 고소한 아빠 엄마 음 음 맛있어 헤헤 뭐야 한진아에 전만동안에 없네 맛있어 오 음 음 음 맛있어 그辣椒的 향기 좀 더 향 이거 명탈유탕也 맛있어 很鲜 와 여기 맛집이네 오케이 우와 수육 소리 났어 우와 음 음 이 면 면과 면이 다는 다가가 이 면이 다가가 이런 거에요 좀 더 달콤하고 그리고 네 네 네 네 네 우와 수고 우와 진짜 좋다 응 수육 상 들어갔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아니 여기가 여기가 아주漂亮 우리의 케이블카 우와 나 진짜 초등학교 때 오고 처음인 거 같아 네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10,000원짜리 아 1,000원짜리 할인되어서 하윤이 크진 않네요 아 요리는 꼽자 어 요리는 꼽자 요리는 꼽자 요리는 꼽자 요리는 꼽자 오 야 저거 우판 좋아 오 우리 왜서 수고를 저거 그러네 오우 이거 등고 올라간대요 먼저 타 먼저 타 여기 보고 타자 우리는 민혁가 이쪽으로 와 왜? 거기? 옆으로 와 앞판이 엄청 터져 아우 진짜 간다 출발 우리 하나도 없어 예량이도 봐 여기로 와 울산 발이 있어 아 저기 울산 발이야? 그게 보였던 거네 아까 울산이 있어 여기 벌써 있네 오우 끝나진다 여기 뭐야? 진짜 이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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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멍하지? 어 귀가 멍해 오우 예량이 좋아 안대장이 여기로 그래 안대장이 예량이가 어이거 했어 아 무서워 여기다 무서워 여기가 근데 옛날에는 이걸 걸어서 올라왔나 진짜? 진짜 밑에가? 와 여기 있네 소나무 봐 어떻게 돌 위에 이런게 있지? 돌 사이에 주궁 올라가 봐 어 가든지 안 올라가고 싶어 여기 똑같아 여기 나가긴 아빠 올라갔어 자기 갔다 오려면 갔다와 어 올라간다 한마디씩 올라가는데 예량이 두어 내 예량이 볼게 진짜로? 엄마 그럼 갔다 가자 그러니까 위험해 고묵이야? 그냥 서류 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둔건가? 응 야 대단하네 너 대단하다 두산도 안 돼가지고 진짜 조그만게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아빠 이거 어떻게 교과되느냐 아빤 가고싶어 지금 근질근질해 예량이도 근질근질해 난스하 아가고싶어 근데 아까 전에 어떻게 올라갔어 꼬맹이들 다 올라갔네 그래 내려가서 쉬고 있어 그러면 예량이 오고 있어 천천히 자기가 걸어오겠대 우와 여기 뭐야? 우와 엄마 아빠 무서워 주호랑 위험해야 되잖아 무서워 난 진짜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엄마 내려가서 쉰대 왜 왜냐고? 나 몰라? 아까 전에 봤어? 몰라? 그래 여기 멋있네 우리 사진 찍어야지 봐봐 저기 사람들 올라간다 우리 역시로 그냥 찍자 오 찍었어 예량이도 거의 쓰지 완전했어 자기가 혼자 간대 저렇게 너 혼자 가면 뭐 밤새 들어가야 돼 아빠의 성격에 못 기다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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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in 자 여자는 bae 야 이거 먹으면 안되지 그암 ㅎ 그래 ㅎ ㅎ 야 bunlar 중니보다 넓어 약 아 저게 있네 아니 봐봐 살아있는거잖아 살아있는거에요 그게 또 잡았다 여기 또 있어 신발 조심해 날라 하루야 가져가 북경 가져가 북경 가져가 조그만거 할비도 섰다 뻗었어 할아버지 할비한테 좋아 아버지 자고 아버지 자고 아버지 자고 아빠 아빠 내가 알았다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퇴근 아파 아 지금 또 되게 보여요 진짜 네 오 여깁니다 오늘 저녁먹는 데는 너무 좋구만 아니 엄청 큰 데야 저장에서 안녀시도 분이 제사하고 있는 하상 탓시 저빈 쇼차시도 리오 관광 상관의 공소 아니 엄마 친구가 여기서 뭐 하신다고? 중시 분석 있습니다 관광회사였다 2층이래 되게 크다 바다도 보여 사이즈가 있어 여기 앉아서 먹자 우와 여기 대박이에요 우와 오징어 면이 있어요? 없어요? 간식으로 오징어 면이 왜 없는거야? 제일 그 흔한 오징어 면이 왜 없는거야? 그 철이 아닌가? 아니 강원도에서 안나와 어렸을때는 여기서 먹어요 아침에 들어와도 다 먹어요 아 6명인데 오는거잖아 지금 오징어 금지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얼마에요 오징어 면이 딱 한 마리 또 물에는 한 마리가 올라오고 그게 따라하고 다르죠 아 오징어가 옛날에 오징어가 아니구나 오징어 면은 몇 마리부터 시작할거에요 벌써 금방 나온다 회가 되게 푸짐하다 물가 게살 비빔밥이고요 고mm 원래는 우리가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자체를 주문한다는 것이었죠 저희도 지금 오늘의 사건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도 이렇게 너무 간단한 정도 회에 양해 엄청난 면은 нее는 여기 왜 먹는 거에요? 하하 lasers 로미가 원하니 네 하하 아 와 맛있을 거 같아요 아니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한테 하해 마시려고 했는데 아 하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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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나중에. 그거 뭐예요? 성게야? 아 설탕. 설탕. 우와. 맛있겠다 이거. 쥬시 왜 삼촌 예전에. 귀여워봐 저도 쥬시지. 그래. 아빠 처음 본 게 있잖아요. 됐어요. 오. 쥬시지 마. 쥬시지 마. 쥬시지. 이거 야예리 봐. 얘 정신없어. 한 손에 넣어야지. 주세요. 주세요. 미역국장? 뭐 저거 야예리 먹고 싶어? 쥬시지 마. 비비고. 하이단 반 반. 我觉得 야예리. 이게 제일 맛있어. 给我吧. 제일少给我吧. 맛있어. 맛있어. 이 물회는 비려 먹게 됐다. 광호회랑 뭐 이런거. 다양한 게 뭐. 별게 다 있어. 멍게인가? 생. 생.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었던 거에요. 쥬시지 마. 쥬시지 마.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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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쥬시지 마. 너무 차갑다. 아빠. 왜 이렇게 차갑지? 오. 오. 맞아. 저거 돼. 라면이랑 그 빈샨. 맞아. 쥬시지 마. 쥬시지 마. 쥬시지 마. 쥬시지 마. 근데 라면하고 같이 먹으면 괜찮아? 네. 되게 아삭해. 응. 이거 계속 생각날 거 먹으면? 이거 엄청 상독이야. 이거 먹어 먹어. 이거 왜 삼촌이 해주는 거? 따가지고. 아 그래. 맞아 맞아. 으음. 복숭아. 왜 사옥이라고 해. 마. 아침. 소금 풀렸다 맛있어 아빠 진짜 맛있어 납작이 납작이 뭐야? 된장 맛이 뭉칫하면서도 칼칼해요 여기는 진짜 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탕팡이같이 생겼는데 칼칼하고 옥수수하고 섞은거야 옥수수 신기하다 근데 이건 진짜 딴 데 가서 먹어보지 못하는거다 옥수수야 맞아 맞아 맛있어? 엄마가 아쉬워가지고 맛있지? 맛있지? 응 행복하네 오늘 안녀사 덕분에 저희 완전 투어 대박이여 어제랑 오늘 저희 하나도 준비 안했어요 그냥 안녀사 덕분에 따라다니고 구경하고 먹고 했는데 대박 아들 여기가 무례 전문점이야 지금 보니까 무례 전문점이야 오면서 보니까 옥수수임랑 잘 먹었어? 응 괜찮다 그렇게 쉬겨가지고 이렇게 배 터지게 먹다니 가격도 찾기 저희는 그럼 호텔로 이동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